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2014년에 접어들어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새로운 한 해가 오고 가는 게 왜 이렇게 무덤덤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30년째 신년을 맞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는데요. 올해는 개인적인 소망과 함께 기억하고 푼 친구들 이름을 쭉 적어봤습니다. 그냥 얼굴이 떠오르는 대로 이름을 적고 그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는 거라서 딱히 기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쑥스러운 그냥 떠올림 비슷한 건데요. 50명쯤 이름을 다 적고 나니까 이런 어떤 쓸쓸함이 밀려들더군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선가는 저에게 참 떨렸던 이름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해마다 떨림이 줄어들까? 뭘 봐도 떨리지 않는 나이가 되어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제가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책다방 애청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문학에 좀 약하잖아요. 소설도 자신 없지만 시는 정말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시를 차분히 읽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읽어도 뭘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사보기에는 돈도 좀 아깝고 구멍난 감수성을 메워보려고 마음먹고 시집을 붙들고 있어도 눈만 시를 읽고 있을 뿐 마음은 딴 세상을 헤맬 때가 너무 많고요. 이런 제가 시를 어루만지다 라는 일종의 시 해설집을 읽다가 한 문장에 숨이 딱 멈췄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생각건대 쓰기뿐 아니라 읽기 역시 다르지 않아 사랑이 투입되지 않으면 시는 읽힐 수 없다. 마치 전기를 투입하지 않으면 음반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절을 읽고 제 머리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게 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다른 모든 일처럼 시 읽기에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손님을 모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책 시를 어루만지다의 저자인 시인 김사인 선생 모셨는데요. 오늘 김사인 선생과 함께 시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문학블록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 시간 변함없이 황정은 작가 함께 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김사인 선생님은 1955년 충북 보은에서 출생하셔서 서울대 국문학과 고려대 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 1987년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 2006년에 두 번째 시집 가만히 좋아하는 을 내셨고요. 신동엽 창작기금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동도교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최근에 시를 어루만지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사실 이 불교방송에 심야방송을 오래 진행하셨다고 들어서요. 원래 방송은 되게 익숙하신 거죠? 아니 그런데 그게 그게 제가 방송하던 게 라디오 불교방송이었는데요. FM이었는데 심야방송이었어요. 밤 한 12시나 1시쯤부터 해서 한 2시간 진행을 그걸 했는데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말이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라디오 방송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속도죠. 그러니까 방송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고방송 TV 같은 경우엔 말이 덜 나가도 그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막도 넣고 막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라디오는 몇 초 이상 말이 안 나가면 사고가 되죠. 사고방송이라고 그래요. 창 밖에서 PD 양반이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손짓으로 써요. 뭔가 말하라고? 말하라고. 불교방송이라 뭔가 여백의 의미 같은 걸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 그때 불교방송도 예산은 없고 그 늦은 시간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생방송을 하신 거예요? 네. 12시 1시예요? 아하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일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그 PD 어떻게 해? 아니 PD도 그렇고 그 시간에 매일 나올 수 있는 분이라면 말씀이 좀 느려도 막힐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저는 되게 좋은데요. 여백이나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방송국의 의도가 성공적이었던 게 시간 지나면서 제법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괜찮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되게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중장년들을 위한 심야 방송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대부분의 방송들이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 방송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 들인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방송이 이게 뭐랄까 일종의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듣고 있으면 한 10분 이내로 안 오던 잠이 사고 오시게 되는 안면 촉진 효과를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동도교대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학생들한테도 아주 인기 많은 교수라는 소문이 있는데 좋으시겠어요? 뜬 소문입니다. 뜬 소문이고 그게 반대 제가 학생들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역관계가 갑을 관계가 반대입니다. 아 학생이 갑이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윤대령 선생님도 같은 학교에 계신 거죠? 윤대령 선생이 계시고 또 소설 쓰는 하일지 선생님이 계시고 하일지 선생님이 계시는군요. 경마장 가는 길 네. 또 희곡 작가 요즘 좋은 작품들 혼자 다 아시다시피 하시죠. 배삼식 선생이라는 분 똑같이 계시고 그 밖에 또 여러 선생님들 도와주시고 근황을 여쭈어야 되니까 이 문학과 사상 2013년 가오로에 실린 문학과 사회요 선생님 문학과 사회 문학과 사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그 근황 그냥 가시죠. 근황을 여쭈다 보니까 문학과 사회 2013년 가오로에 실린 김정환 시를 견디기 위한 한두 관점이라는 비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인 김정환 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줄 아는데 진짜 좀 날선 어떤 생생한 언어로 친구를 비판하신 건지 칭송하신 건지 알 수 없는 되게 재밌는 글을 쓰셔가지고요. 황정훈 작가랑 저랑 선생님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읽었어요. 바로 전에 이거를 문학과 사회를 읽으면서 우와 우와 어떻게 이런 글이 하면서 재밌게 읽었고 이 글이 화제가 되게 많이 됐는데요. 비판하는 글로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읽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친구에 대한 애정이 뚝뚝 배어 나오는 저는 그런다고 그렇게 한 건데 주변 분들은 자꾸 김사인이 김정환을 깠더라.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정말 까기로 하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니 김정환 선생님께서 김정환 선생님께 이 글에 관해서 어떻게 좀 대화를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미리 통보하신 이런 게 나가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저 몇 달 한 두 달 전이네 한 달도 안 됐네 창비 시상식에서 그 뒤에 만났어요. 잡지가 나간 뒤로도 이런 반구 전화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좀 언짢으신가 보다 양반이 그러니까 뭐 나한테는 학교로는 두 해 선배인 분이 시와 경제라는 동인지를 80년 초에 같이 시작을 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했던 분이고 제가 참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성품과 기질의 시인이시죠. 거기다 노래까지 너무 잘하시고 아 너무 잘하시죠. 제가 1화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같이 노래 아니 노래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김정환 그러니까 81년에 시와 경제라는 동인지를 처음 내면서부터 이제 2년인데 그러면 이제 30년 된 친구 이 셈인데 그렇죠. 한 번도 김정환 내 때 해서 이런 반구의 글도 제가 써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김정환 시인이 시집 내고 하면서 또 차례 정 안 되면 표지에 짧은 글이라도 좀 붙여달라고 요청을 한 걸 매번 펑크를 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 빚도 갚을 겸 마침 또 문학과 사회 편집부에서 청탁을 해와서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걸쳐서 내 속에 이렇게 조금씩 쌓인 김정환 시인에 대한 느낌들 이런 거 그냥 적는다고 적어본 셈인데 그렇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김정환 선생님은 김정환 씨는 까면 깐다고 미리 전화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할 거 아니요. 살짝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그게 제 선에 김정환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송경동 선생님의 1화를 언급을 하시면서 경동이도 때릴 때는 때려도 괜찮겠습니까? 밝히고 때렸는데 뒤통수 때린다고 얘기도 안 하고 뒤통수를 때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저는 사실 이 글을 그냥 김정환 선생의 어떤 넘치는 에너지에 대한 예찬으로 읽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김정환 선생님 음악의 세계사 이런 책 써놓은 거 보면요. 사람인가 이 양반은 뭐지? 시를 쓰고 음악에 대한 책을 엄청난 책을 써내고 뭐 그런 대단한 에너지죠. 대단한 에너지 선생님 그 저기 동인지 시와 경제 동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89년에 창간된 노동해방문학 노해문이라고 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창간 발행인이세요. 네. 그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온갖 걸 다들 초내셔가지고 지금 들려주세요. 제가 정말 김 선생님 계셨을 거 아니라 검찰 취조 이 방에서 그 얘기들 많이 하세요.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검찰청에서 조사받아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랑 계장이랑 앉아가지고 앞에 피의자 신문하는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상당히 급진적인 어떤 운동의 최전선에 계셨던 거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노동해방문학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시배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선생님 김 선생님 학교 다니실 무렵인가요? 그건 후반인 거죠. 제가 86년에 졸업 80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90년에 졸업 그럼 89년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대학 상립 때 89년에 설렜는데 맞습니다. 창간 발행인이 맞아요. 발행인이라는 건 딴 말로 하면 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되면 잡혀가야 되는 네. 그래서 하필 제일 맷집도 시원찮고 말도 느리고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그거 같이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던 사람 중에서 제가 그 중 나이가 많았어요. 한두 살 많고 또 유사시에 잡혀가도 책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전체적인 전력의 손실이 가장 적고 왜요? 없어도 그만이 없어도 한마디로 이기어였 설마 우선 버리는 카드 버려도 아까울 게 없는 카드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는 반쯤의 농담도 있지만 반쯤의 진담도 거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 그래도 그때 같이 하던 친구들 가운데는 출판사 물정이랄지 책을 만드는 출판사 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시피 했고 또 문학 문학 판이라고 할 만한데 이렇게 그런 대로 좀 지면도 있고 왔다 갔다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거의 나밖에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아주 위대한 자리를 제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노동 해방행을 다루는 어떤 전파하는 책은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이런 출판시장이나 이런 걸 전혀 아마 몰랐을 거고 선생님이 이미 등단하신 작가고 그때 제가 80년대 80한 4, 5년경부터 제가 실천문학사 편집장도 하고 편집위원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 여러가지 활동들은 정리를 하신 것인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운동이랄까 이런 거를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글쎄요 활동 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 이러면 노동운동 농민운동 아니면 김 선생님 하시던 참여연대 뭐 이런 일 그런 정치적인 운동 나 정치적인 운동 한다고 프레카드를 내걸고 하는 정치적인 운동 난 운동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한편 하긴 하죠 저기 지금 질문하시는 뜻을 몰라서 는 아니고 저기 한 98년 97 8년 무렵 좀 해서는 제가 대학교 때 첫 징역을 간 게 77년 유신 때군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의 폐해를 여러 차례 끼친 바도 있고 참 그게 이게 참 선량한 국민으로서 참 할 바도 아니다 싶고 더 이상 그리고 97년경쯤 되면서 그때 저 IMF도 왔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거의 한 20여 년 지났고 그 한 20여 년 동안 한쪽으로는 너무 제가 가정을 돌보질 못해가지고 80년 초에 결혼을 해서 80, 90, 98, 67년까지 생활급 이라는 걸 한 번도 집에 갖다 줘본 일이 없이 어찌어찌어찌 끈끈이 넘어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내 가까운 삶을 돌보지 않고는 사람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한편 되기도 하고 차리고 돌아보니까 애들이 이제 막 16, 17살 이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이리저리 하여튼 알게 모르게 빚은 쌓여있고 나뿐 아니라 다들 그런 형편들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마침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주정부가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되고 내 친구들이나 같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다니던 선후배들은 뭐 또 다 뭔가 일다운 일을 할 만한 자리를 또 직책을 갖게도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에 너무 이렇게 눈에 도드라지게 뛰고 너무 매맞는 앞장에 서고 하는 일에서는 조금 좀 물러난 셈이 되나요 어떤가요 어쨌든 운동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도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지 그건 누구나 사는 동안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죠 뭔가 꿈으로 꺼리게 되겠죠 뭐 82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30년이 넘도록 시집은 딱 두 권을 내신 거죠 87년에 밤에 쓰는 편지 2006년에 가만히 좋아하는 시집을 적게 내신 것 치고는 상은 정말 많이 타셨고 어떻게 이렇게 적게 시집을 내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방금 말씀하신 이 20여 년에 바로 김정환 선생님이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저 자식은 시집을 적어서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매번 일타 쌍피 내지 아 그치 그치 아 예수 예 적게 내지만 효과적인 근데 김사인 선생님이 이번 글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아 하늘은 어찌하여 김정환을 낳고 그 근방에다 게으름뱅이 나를 낳으셨단 말인가 이게 아마 그런 의미도 있는 과작 많이 안 내는 거에 대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 느리고 너무 비생산적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사람은 후배들이나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귀감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이제 겉은 뭐 글쓰기에 대한 어떤 결벽증이랄지 이런 것으로 이제 한편 위장을 하면서 버텨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또 나머지 반 이상은 아마 직무유기와 게으름과 이런 거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많이 못 쓴 건 민망한 노릇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한 가지 변명 조금 더 붙일 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작이냐 아 과작 네 그 19년 사이에 그냥 19년이 아니고요 아는 친구들 사이에는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저기 도망다닐 시절에 시집 이 원고 시집 한 권 분량 원고뭉치를 통째로 이렇게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렸어요 누가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갔어요 세상에 그게 91년 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90년 91년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도망을 낳으신 거죠 그 동네 말로 잠수함을 타라고 수대되던 시절에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물증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산문학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계약금도 50만 원을 받아서 그 표지에 이렇게 다음에 나올 시집 광고까지 이렇게 붙여서 제목도 붙어있었어요 열 애 이렇게 매력적인데 그랬는데 그때 대개 도피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겉은 아주 말끔하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넥타이 탁 매고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서류 가방 끼고 다니는데 대학로 다방에서 서류 가방을 잠깐 책상에 놓고 실내에 있는 공중전화에 친구와 전화를 잠깐 하고 돌아왔더니 가방을 가지고 누가 내뺐어요 세상에 혹시 그 원고는 그러면 영영 잃어버리신 거예요 네 아이쿠 저는 지금 몇억 원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더 막 그런 아휴 어떻게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화될 때도 전혀 아니고 그렇죠 자필로 쓰신 원고였을 거 아니에요 다 쓴 거였고 원고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은 좀처럼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고 또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원고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깝기는 하다 싶은 게 노동해방문학을 내면서 89년 4월호를 첫 호로 내고 바로 5월 5월달쯤에 이제 붙들려 갔어요 네 가서 안양 구치소에 가니까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필기고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갔더니 쓸 수가 있더라고요 좀 나아진 거죠 영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은 썼던 시들 그 안에 뭐랄까 갇혀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며 이런 느낌들이며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시들이었는데 첫 시집 87년에 내고 한 몇 해 돼 뒤에 그게 그만 다 날라간 셈이 됐습니다 세상에 근데 거기 또 재미있는 건 저는 제 시를 거의 외우질 못해요 어떤 분들은 당신 자기 자신 시를 아주 잘 외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전혀 외우지를 못하는 셈이고 잃어버린 뒤에 며칠은 그걸 다시 기억을 복원을 해서 몇 편이라도 건지려고 애를 써봤더니 아 이래가지고는 사람도 망가지고 글도 완전히 이게 글 쓸 때의 느낌이 살아오질 않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걷어치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제 게으름을 조금은 좀 아니 근데 그게 도망다니면서도 사실은 그게 제일 귀중한 거라 가방에 그것만 넣어갖고 다니신 거군요 출간 준비하시느라 예 이제 그거 넘겨만 주면 되는 것이고 돈도 받았으니까 넘겨 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이고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시니까 제가 되려 죄진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견디냈어요 선생님 그거를 그때는 솔직한 느낌은 뭐 그거 없어진 것 같은 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었어요 감옥에 가냐마냐 하는 판이니까 뭐 그런 일들 노동회 방문하기 다는 일은 벌려놓고 매일 와가지고 그 사람들 저 하여튼 저쪽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고 숲의 상태고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 뭐 시 한편으로 뭐 잘 됐지 뭐 난지도 지나가면서 바람 불면 그거 내 신 줄 알지 뭐 이런 소리 농담처럼 하면서 친구들하고 그러고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황정은 씨 말씀대로 처음에는 아픈 줄을 몰랐는데 몇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무릎이 꺾여가지고 선생님 듣는 제가 숨막힐 지경인데 서로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다시 신성해 뭘 쓰기 시작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그런 일은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겠지만 그게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도둑도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이 원고를 양심적인 도둑이면 돌려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나온 친구들 몇하고 그때 나왔던 친구들 중에 영화감독 이창동 씨도 그때 있었어요 임철우 또 최인석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소설가 박인홍 당시 전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학로 뒷골목을 밤 걷도록 쓰레기통을 다 뒤졌어요 세상에 친구들이 다 이제 이게 저 혹시 열어보고 버리고 갔을까 돈 아닌 걸 그냥 버리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그 뜻밖의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90년 겨울쯤 됐나 보네요 겨울이었는데 대학로 뒷골목 쓰레기통에 버려진 핸드백 버려진 외투 이런 것들 지갑 꺼낼 것만 꺼내고 버린 이런 것들이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많았어요 세상에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이 창비 라디오 책다방을 듣고 20년 만에 편지와 함께 이 가방이 창비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 썰렁했어요 그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죄송해요 제 지금 면봉을 겪느라고 지금 이게 세상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권이 사라져서 사라져서 2004년에 어쨌든 또 시집을 내고 노숙으로 현대문학상 수상하시고 하셨는데요 현대문학상 요즘 문제도 되고 있는 그런 잡지죠 월간지에서 참여적인 시인으로 유명한 김사인 선생님한테 상을 줬었고요 당시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수상소감 이거 제가 읽기도 참 읽을 수도 없는데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이 무슨 날벼락인가 상이라니 밥상도 술상도 아니고 때 먹고 발길 끄는 단골 술집 외상도 아니고 문학상 그것도 50년 된 현대문학상이라니 아이고 안되는데요 이러시면 이거 제가 읽으니까 맛이 안 나요 안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참 잘못하시는 일 같은데요 아이고 이거 참 한 게 없는데요 저는 아이고 참 뭐 이런 그 이 수상소감을 쭉 이거요 선생님 시 같아요 그 가만히 좋아하는 애슬린 사랑이 왔나라는 시에 유사한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아이고 참 현대문학에서도 이 수상소감 읽고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수상소감은 못 본 재미있어 하셨어요 네 재미있어도 흔하셨는데 아니 실제로 그 뭐 아 뭐랄까요 80년대 내내 무슨 상 문학상 이런 건 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뭐 어떤 일로 여겨온 적도 없고 그거는 나뿐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였죠 뭐 뭐 70-80년대 민중문학운동 민중시운동 하던 사람들 무슨 상 탐낸 일도 없고 더구나 저 이쪽 비교적 우호적인 진영의 상이라는 건 만해문학상하고 신동엽 창작기금 이것밖에 이제 없을 때니까요 다른 쪽에서 뭐 상을 이쪽 동네 사람한테 줄이를 준다는 거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화제거리가 잠깐 좀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은데 좋으셨어요 선생님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빴다는 말이 아니라 좋다 이런 말로 말하기 어려운 그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얄구진 어떤 느낌 쓰리슨과 뭐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착잡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뭐 어쨌든 내 삶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돌아 문학적 삶에 대해서 돌아도 보게 되고 또 한 편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노는 이 동네에서는 80년대 내내 날 시인 대접해 준 쪽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문학운동 활동가 자실 작가회의 실천문학 노동해방문학 이런 거 이런 쪽 또는 평론가 평론가로 이제 더 좀 노릇을 해주기를 또 주변에서 기대도 했고 그럴 필요도 또 있었고 그래서 시인은 뭐 아니라도 좋은 시인분들이 사실 많았었고 또 하필 내 동네에선 안 알아주고 어디 딴 동네에선 나무집에서 나한테 뭐 이런 사항을 격렬하고 주나 그런 듯한 좀 얄궂은 느낌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선생님 시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시집 가만히 좋아하는 이 시집 읽으면요 인간의 쎄쎄함 가난 그리고 죽음에 관한 시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시집인데요 이 시집에 67편의 시가 실렸는데 저는 심상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가 단 한 편도 없다는 게 아주 놀라웠거든요 선생님께서 초반에 비생산적으로 작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시들이 이렇게 한 편 한 편 특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편으로는 선생님 시가 한 편 한 편 왜 이렇게 슬픈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질문 자주 들으시는지 아 참 저는 사실은 그 년에 제일 슬펐던 책 읽으면서 제 책이 아닌 책을 읽으면서 슬펐던 기억이 황정은 아이오 소설 야만적인 아닙니다 베개그림자 네 아니 베개그림자 말고 창비에서 낸 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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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작품인가 두 번째 작품에 그 TV에서 너무 추워서 운다고 아 네 근데 저뿐 아니라 뭐 우리 저뿐 아니라 제 동년배의 많은 사람들 또 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 지금 젊은 후배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여튼 식구들을 거느려 가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살면서 어른이 되고 시집 장가도 가서 또 새끼도 낳고 뭐 어쩌고 산다는 일 자체가 어쨌든 참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죠 어쨌든 제 시를 주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도 아직 그럴까 보다 저는 가만히 좋아하는 이 시집의 노숙이라는 시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늘 이 방송하면서 나는 시를 몰라서 시가 무식해서 감수성이며 이런 일을 맨날 했거든요 그동안 방송에 근데 이 시집에서 노숙을 읽으면서 이 시는 뭐가 좀 다르다 이거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상 받은 시라는 걸 알고 나서 아 내가 보는 안목이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자기 자신을 발견 내가 시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 잘 알아요 아니 내가 몰랐는데 몰랐는데 김 선생님 뭐 흥분하시고 아니 몰랐는데 감각이 있더라 이 얘기를 막 제가 좀 창피하긴 한데 정말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 아 이런 시가 있을 수가 있구나 또는 어쩌면은 제가 이게 20대에 봤으면 제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한 40대 후반이 되면서 아 이게 그냥 어떤 어떻게 이렇게 저의 마음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저의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었고요 선생님 어쩌면 이 현장에서 많은 활동 예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시 창작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께 뭐 사실 시인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되게 웃기긴 한데 선생님께서 지향하는 어떤 시세계랄까 김사인의 시세계랄까 뭐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음 글쎄 저는 저기 첫 시집 내고 할 무렵에도 그냥 뒤 그 시인의 말 이런 부분에 잠깐 썼던 표현이 있는데 들어 뭐 사랑 사랑과 노동 노동과 사랑의 통일 또는 어떤 정말 칼과 눈물의 통일 그런 게 막연하지만 가능할 수 있다면 뭔가 제 어떤 시적인 애쓰음을 통해서 그런 게 그 근처 냄새라도 조금 풍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제 시 읽을만 하더라 하시는 그거는 어떨까요 요즘 3, 40대 2, 30대 시인들 시 읽으시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비하면 내시는 너무 구식시 일지 몰라요 쑥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브라이어티 북 톡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제가 특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시인이 자기 시 안에 남의 시를 인용하는 것 또는 선생님이 가지신 시인이 가진 다른 사람의 시에 대한 이 사랑 되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의 눈에 계속 들어오는 그리고 남의 시 다른 사람의 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내기도 하시고요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 관한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이런 시인의 다른 시인에 대한 사랑이랄까 읽어내는 눈이랄까 뭐 그런 글쎄요 딴 분들도 요즘 이제 많이 그런 저는 한편 조심스러웠던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를 어루만지다라는 이런 스타일의 책들 요즘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특히 그게 한편 문제가 있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신문들마다 아침에 읽는 시한편 이런 난들이 한 10년 20년 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중앙일보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던 건데 신문들마다 이제 다 그런 난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나 시인이나 평론가분들이 시한편을 소개하고 짧은 이렇게 이제 감상을 돕는 그런 글을 붙여서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나오는 시선집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권을 보태는 노릇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속으로 조금 멋쩍었던 점도 있습니다 이 책 만들면선 그런데 뭐랄까요 저기 다른 시인들을 뭐 일부러 좋아하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인들에게 상당수의 시인들은 안 좋아할 길이 없고 꼭 시인만이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금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이뻐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요 그렇고 또 얼핏 그냥 봤을 땐 잘 모르다가도 조금 마음을 이렇게 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또 내가 꼭 뭐 내가 이뻐야 될 필요는 꼭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시 읽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차분히 그걸 곱씹을 여유는 잘 없고요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시 읽기가 안 될까 제가 윤동주 시를 중학교 때쯤 외우고 이랬던 시기 이후에는 저는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참 시가 저하고 멀리 있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시를 어루만지다를 읽으면서 한국의 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김사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시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어쩌면 내가 다시 한 번 이제 40대 후반에 시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책인데요 현대문학이 연재됐던 거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구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우선 이 거에 큰 줄갈이를 이루는 게 저기 2008년 2009년 이 무렵에 2년 동안 현대문학에서 누군가의 시 한 편이라는 난이 있어요 네 월간 한 달에 하나씩 시 한 편을 소개를 하는데 누구시라고 밝히지 않고 심한 심한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설 내지 감상 내지 코멘트를 붙이고 이게 누구시라는 건 제일 뒷장 편지 푸기 란에 아주 작게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형식의 시 소개란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거를 2년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24편이겠죠 24편 하고 네 월간이니까 현대문학이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이런저런 기회에 올해의 좋은 시랄지 이런 거 선하고 하면서 거기에 짧은 코멘트를 붙이게 되는 그런 인연이 다한 시들 또 그 전에 또 이런저런 기회에 그런 시에 대한 짧은 글을 쓸 기회가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10여 년 가까이 쌓인 것들 중에서 추려진 겁니다 추려지고 제일 앞에 실린 시에게 가는 길 이라는 총론에 해당하는 글 한 10년쯤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부분적인 손질은 했지만 기조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도 크게 변함은 없지만 쓰는 말들은 지금은 공경이랄지 겸허랄지 이런 말 조금 요즘엔 덜 쓰는 편입니다 이름을 이름을 따로 표기해보자는 그거는 선생님 아이디어였나요 아니면 원래 있던 권호였나요 재미있는 기획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런 사실은 김종환 선생님의 시에 관한 시평을 읽으면서도 들었던 생각인데요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에 관한 정보가 좀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적으로 시인과 비평가가 맺게 되는 관계가 시에 대한 글을 쓰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도 되고요 독자의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독자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쓰는 건 아무리 잘 써도 별 볼일 없다고 하고 그래요 아니면 뭐 저 이거 저 신경림 선생님이 썼다 고은 선생님이 썼다 김사인 길정환이 썼다 그러면 경현종 이런 분들이 썼다 그러면 그냥 몇 줄 저 생각도 없이 휙휙 써갈긴 것 같은 글도 막 잘 썼다고 세상 사람들 막 대접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질문 가끔 받습니다 아 그래요 황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답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현명한 대답을 대답을 질문을 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한테 지금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니 정말 글쎄요 저는 그냥 우리가 한 번 시인이라고 세상에서 불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 다음에 10년을 안 쓰건 20년을 안 쓰건 평생 시인 그렇죠 근데 그건 그냥 직함의 이름이겠죠 뭐 직함의 이름이고 어젯밤에 시 쓴 사람이신 아니겠나 그거 참 멋지네요 선생님 그런 생각 드는데요 어젯밤에 소설 쓴 저는 그런 소설가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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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소설은 맞는데 왜 엉뚱한 소리예요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시인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세상의 관행 속에서 그냥 저 사람 시인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이렇게 시적으로 고향된 상태 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나 의식의 고향에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어느 이상 될 때라야 시고 이하는 시가 아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도 딱히 아니고 그러니까 실은 유명한 시인이네 뭐 상을 문학상을 뭘 받았네 하는 사람의 시 중에서도 태작이 없을 수 없고 베토벤이 작곡한 거라고 전부 다 굉장하다 또는 우리 집 꼬마가 뜬당거린 거라고 해가지고 다 별게 아니다 이럴 수는 사실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떤 사심 없이 선입견 없이 이렇게 분간하고 누리고 감상하고 즐기고 할 수 있기가 또한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되게 베토벤의 소나타 몇 번 모짜르트 몇 번 어쩌고 하면 그걸 정말 그 소리와 음과 음악 그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고 이뻐하기보다 암암리의 이건 모짜르트 거야 이건 베토벤 거야 라는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의지해서 소비하거나 거기 편승하는 경우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 듭니다 책 제목이 시를 어루만지다 인데요 아무래도 이 처음에 들어가는 시에게 가는 길 이라고 하는 글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인데 시 읽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배우고 싶은 입장에서 선생님 시를 읽을 때는 겸허와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아무나 내키는 대로 써놓고 시라고 우기면 뭘 할 수 없는 오히려 시가 무엇인가 정색을 하고 묻는 게 촌스러운 짓거리가 되는 딱딱한 지경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시를 다른 예술 형식보다 약간 좀 높은 층위에 있는 걸로 보시는 건지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시라고 말한다고 다 시가 아니다 어떤 그런 시의 어떤 숭고함 같은 거에 대한 믿음 그런 게 좀 읽히는 말씀을 이제 처음에 좀 적으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시가 시는 귀한 거야 아무나 함부로 얼쩡거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무슨 하늘에서 내려준 뭐가 이렇게 그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고백을 저는 이런 자리 빌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학교 학생들에게 제 후배들에게 제가 문창과의 선생 노릇을 10년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정말 왜 시집에 있는 시집 또는 시 이렇게 앞에 간판을 붙여서 나오는 행가리된 글은 근사하고 대접받는 시고 왜 대중가요 가사 하고 시 그건 왜 시가 아닌가요 이것과 이거는 왜 다른가요 라고 물으면 정말로 확신을 확신을 자신 있게 이래서 이래서 다른 거야 라고 내가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저 유행가 가사하고 시집의 시하고 어떻게 갖고 다른가 왜 차이가 있는 건가 를 정말로 아프게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본 일이라도 있는가 이런 이걸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건 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근현대 문학사 자체가 안고 있는 정말 허방 있죠 헛겨비 같은 위에 한쪽 발이 올려져 있는 상태로 약간 제 표현에 무리가 따를지 모르지만 보들레르 흉내 랭보 흉내 릴케 흉내 쉑스피어 괴테 흉내로 지난 백년을 일관해 오는 것으로 시를 삼고 문학을 삼아온 셈이니까요 어느 한 측면으로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데 동원하는 우리의 척도들과 개념 도구들 비유가 어떻고 이미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시 그러면 마을스토텔레스 시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이 동원되는 개념 도구들 이라는 내 속으로 알아서 낳은 내 새끼와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입양을 해서도 충분히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보다 더 잘 키우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정말 은유다 환유다 무슨 이미지다 뭐다 하는 정향시다 자유시다 이런 말들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 써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치르지 않은 채로 아직 오고 있다고 사실은 소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문화 전체 아 그러니까 높은 층위에 어떤 시의 세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설명을 하긴 참 어렵지만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시란 과연 무엇인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시를 대하는 태도랄지 우리가 쓰는 사람이든 읽는 사람이든 선생님 앞에 질문하신 당신이 지금 시는 무슨 대단히 높은 것처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서론인 셈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 시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물음 이 물음 시라는 단어와 시라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이 말밖엔 빌어서 말할 길이 없는가 어쨌든 시라는 언어를 발음 보호를 빌어서 우리가 환기하는 여러 표상들 관념들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근본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묻기를 행해야 하는데 선생님 그 질문하신 답으로 가자면 시라는 게 굉장히 높고 귀한 거라서 귀하는 게 아니라 다만 유행가 보다 저는 이런 일종의 제식의 어루만지기 이건 뭐랄까요 이뻐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이뻐함으로써 이뻐지기를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뻐해 줌으로써 이뻐 이뻐지기를 바라는 건가요 사랑으로 시를 읽으면 시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건 십분이 아니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높게 대해야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누군 친구나 애인도 사람 관계도 사람 관계도 그 사람이 귀하고 이쁘고 해서가 아니라 이뻐하면 이뻐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가 눈이 깍지가 씌어서 이뻐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이뻐지 대상 자체가 이뻐서 이뻐지거든요 이쁘다는 말은요 심지어 고양이나 개들도 알아들어요 애들이 이쁘다 하면 이쁘다 이쁘다 계속 반복해주면 표정이 달라져요 진짜 평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 하나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시가 원래부터 귀하고 높고 귀한 것이라서 가 아니라 귀하고 높게 대함으로써 그게 조금 더 제대로 귀하고 높은 것이 되기를 받아낸 것하고 그러면 다 그럼 시를 읽을 때 다 당신처럼 그렇게 그냥 물고 빨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추신수 선수가 쓰는 야구방맹이하고 우리 동네 꼬마들이 쓰는 야구방맹이하고 물론 나무 질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구조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작곡을 할 때 썼을 피아노하고 우리 집 꼬마가 무슨 바이엘 뭐 이런 거 배울 때 뚱땅거리던 피아노하고 이 음계 구조가 다른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라인 퍼솔라시도로 이루어진 그것인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를 그냥 이렇게 도닦듯이 정말 공경과 겸허로 물고 빨아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가지고 노는데 편하게 동네 아이들이 야구방맹이 들고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야구도 하고 그걸로 강아지도 때리고 모두 호도도 깨먹기도 하고 그런 두루 쓰듯이 강아지도 때리고 호도 호도 미안합니다 강아지도 때리고 강아지는 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구방맹이가 야구방맹이가 맞는 거죠 베이브루스도 가능하고 추신수의 그것도 이룰 수 있는 또한 그 방맹이도 하다는 것을 또 이루어내 그걸 한쪽에서 그걸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 또한 작은 일은 아닌 것이겠죠 서로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입니다 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시도 어떻게 많은 분들이 다 시를 막 이렇게 그럴 수 있겠어요 같은 노래를 가수는 정말 자기 나가수 옛날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부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대중들은 노래방에서 술 한잔하고 그냥 메들리로 일곱곡 여덟곡 그냥 부르기도 하고 시사용법 시사용법 그런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고 시사용법 이라기보다는 시심 시심 사용법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같은 얘기인가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하시죠 네 근데 이런 질문은 선생님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귀하게 여기면 시가 정말 귀해진다 라는 말씀 근데 왜 우리가 시를 귀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라고 하는 시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뭘 위해서 시를 귀하게 여겨서 시를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 제가 지금 그냥 떠오른 질문이거든요 그거 뭐랄까요 저기 하나는 그랬습니다 저 도자기 취미 이런 거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도자기만 보면 뭐고 황홀해하고 흥미 없는 분들이 보면 저 사람 저 참 웃기는 사람이야 그렇죠 저런 따위를 모으는데 그러느라 전 재산을 파는 사람 많습니다 우선 그 근거가 되는 건 뭔가 누군가가 어떤 그 어떤 정성스러움이 어떤 애쓰음이 깃들어 있는 결과 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도 그걸 뭐 얼핏 이렇게 봐서 이건 뭐 이거나 그거나 뭐 쉽지만 책에도 썼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많은 경우 그게 이름이 있는 시인이건 이름이 없는 시인이건 어떤 마음의 간곡함이 거기 깃들고서야 이제 되게 한편의 시라는 걸 이렇게 이루게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일단 하여튼 조금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귀를 기울여 봄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열 개 중에 하나가 진짜 가 있고 아홉 개쯤은 여덟아홉 개쯤은 약간 함량 미달이라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옆에 좀 시를 어루만진 시 옆에 조금 머물러 있어 주지 않으면 시를 옷 입어봐 주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하나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소중히 음악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음악 들을 때도 어떤 음악들은 운전하면서 또는 다른 일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귀 옆을 스쳐가게 들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정말 그 음악의 살아있는 조음을 사무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음악만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요구하는 음악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그 음악 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어떤 간절함과 떨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음악의 불행이 아니라 그걸 누리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우리 자신의 불행이나 화초를 키우는 마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애정을 갖는 어떤 거에 대해서 선생님 이번 책에 잘 알려진 시인도 가끔 보이지만 시를 아주 잘하는 독자가 아니라면 모를 이름의 시인들도 상당수인데 이 56편의 시 어떤 기준으로 골라서 어루만지신 건가요 네 저기 우선은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따로 이렇게 마음을 대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서 많이 읽히고 충분히 대접을 받는 그런 시인분들은 조금 덜어냈습니다 그건 그분들 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독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빠 이게 무슨 우리 시인들 전부를 절대로 다 아우르는 거 아니죠 여기 빠져있는 유명한 분들도 빠져있지만 더 좋은 시들 가지고 있는데도 이 책이 다 거두지 못한 그렇죠 시인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하고 뭔가 우리식 말로 하면 인연이 맞는 궁합이 맞는 뭔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제가 선입견 없이 하여튼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시를 받들고자 애를 쓴다 해도 아직은 조금 덜 와닿을 그런 시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습을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울림이 있었던 어떤 시들을 역시 고르신 거죠 네 뭔가 조금은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나지막한 시들 그러니까 막 나잘났다고 하는 시이기보다는 조금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좀 미안함 비슷한 조금은 지닌 마음이 나지막한 시 미안함을 지닌 그런 시들 아니 그러면 결국은 약간 김사인 같은 시를 고르신 것 제가 지금 불기엄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그런가 느낌이 쭉 오는 그렇구나 김사인 같은 시를 김사인 선생님이 고르신 거구나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평가 우량주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 창비와 인연이 있는 방송인 줄도 합니다만 창비를 비롯해서 정말 서울 중심에 몇몇 유명한 문학 잡지들 이런 지면에 이름이 시가 발표되고 또 그런 대사 운영하는 문학상 후보의 이름 오르내리고 하는 시인 아니면 우리 오늘 한국사회의 정보 유통 방식이나 이 속에서 지역에서 산골에서 농촌에서 섬에서 혼자 애쓰는 정말 구도자 즉 시스기들 자기를 버텨나가는 이런 이들의 외로운 애쓰에 대해서 정말로 태무심이거든요 우리 그건 뭐 누구 한두 사람의 잘잘문만도 아니고 그 큰 잡지들이 왜 그것까지 다 아우르지 못하느냐 그렇게 야단칠 형편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뭐랄까요 그렇게 혼자 외롭게 애쓰는 이들을 그렇게 외로운 채로 두는 게 우리 사회나 우리 문학 전체를 위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독자들 시를 누려야 더 많은 한국어 사용자들 에 대해서도 이런 이쁘고 귀한 이들 귀한 마음들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걸 이렇게 좀 보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르신 시들이군요 시 한 편마다 선생님의 감상이 붙어있는데 이게 해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상이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선생님은 도대체 이 시를 몇 번이나 읽어야 이렇게 감상을 적을 정도가 되실까 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 좋아하는 시는 누구일까 뭐 이런 궁금증 또는 선생님 시집을 읽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읽으시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거든요 글쎄요 몇 번이나 읽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까 김 선생님 시를 다시 도전을 도전 정말 도전입니다 도전이란 말씀을 쓰셨는데 거기 그러면서 바빠서라는 말씀도 쓰셨던 쓰셨던 것 같은데 바쁜 건 시하고는 참 거의 상극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쁨 그러니까 속도전 그러니까 능률과 실질을 손상하는 국민교육헌장 정정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소설이나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설명하고 하필 왜 하필 그렇게 문학의 여러 장르들 가운데 글자수가 유독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라는 이름으로 되게 불리는데 그것만 봐도 시라는 게 양과 속도의 승부하고 조금 다른 어느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단적으로 말하면 시 옆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줘야 되거든요 시 옆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옆에 그냥 같이 조금 있어줘야 말씀하시면서 의자를 앞으로 살짝살짝 밀어서 같이 있어줘야 되는 옆에 다가가서 품어주고 있어주고 시를 조금 시의 무릎을 조금 베고 이렇게 꾸멍꾸멍 하고 그냥 좀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할 뿐이죠 만일 그렇지 않고 시를 속독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읽는 것만 못해요 왜냐하면 시라는 양식 자체가 속독을 거부하거든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 글자도 몇 안 되고 책도 얇고 서점에 서서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신문 기사 읽는 속도로 읽으면 그거 뭐 한 30분이면 시집 한 권 다 읽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시를 읽는 게 아니죠 그냥 눈으로 말뜻만 해독하고 국어사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국어사전이 작동하는 거죠 말뜻풀이만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시의 살아있는 힘 시 속에 있는 시의 혼 시의 시임 이렇게 살아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 거인이 살아 올라야 그게 시거든요 천천히 어루만져야 이제 그렇죠 지니가 확 하고 이렇게 나오는 지니가 나와서 뭔가 쫙 오는 비인데요 선생님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왜 망하는 짓에서 왜 시를 못 읽는지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속도전 때문이요 바쁘시니까 속도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덧붙이자면 선입견 제가 겸허공경 이런 말을 처음에 자꾸 썼던 게 우리 노래 가사에 저기 가시나무 하덕규 가시나무라는 노래 노래 가사 첫머리에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당신의 쉬리꽃없네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한동단 정말 한말명언 이미 내 속에 아 이건 김사인씨 김사인은 노동해방문학 했대 학교는 어디 나왔대 대학교수래 어디 볼까 이러고 하면 이건 이미 내 속에 김사인 이 시를 쓴 사람 에 대한 정보와 이걸로 꽉 차있어가지고 정말 그 시의 그 아이쿠 이게 그게 바로 저예요 그렇게 읽는 게 그래서 망하는 맞습니다 실은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 질문이었거든요 저자가 독자가 저자의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저자에 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 질문 방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선입견 없이 읽어야 한다 음악 들을 때도 마찬가지 것처럼요 선생님 선입견 말씀하신 김에요 시에 관한 여러 다양한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편견이라고 해야 될지 시는 어렵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밥 아파서 시는 마냥 낭만적이다 흔히들 하는 말로 시 쓰냐 뭐 이런 용상도 있고 소설 쓰냐 소설 쓰냐 이런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 읽는데 시에 관한 편견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뭔지 여쭙고 싶어요 한 가지 어렵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언어의 소비 방식 낱말의 소비 방식들이 신문이나 방송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방식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문법 체계와 통사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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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스쳐 지나가면서 빨리 읽히고 잘 읽히는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 의미 그렇죠 이로정연함에 의해서 조라락 이렇게 독해 가능한 명료한 의미 중심으로 그런데 시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언어나 낱말 소비 습성 자꾸 충돌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짧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 고준위 고단위 비타민 고단백 언어 집약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거기 이렇게 지니가 이렇게 조그만 램프로 이렇게 형사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합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니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램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램프가 아닌 거죠 시 라는 건 불편하고 해서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돌파하고 그 옆에서 지니 비슷한 뭐라도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애쓰는 일이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글쓰고 하는 어떤 감각들 이런 것 속에 이것이 놓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하고 거의 우리의 언어생활에 영혼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그나마 시 안에 있는 거죠 지니를 피워올리기 위한 오늘 제목은 알라딘의 마술램프 마음의 애쓴 거기에 있다고 생각돼서 절대 수월하고 편할 리가 없어요 마음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애쓴 애쓸 채비를 해야 되는 요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애쓴이 뭘 베풀어주는가 전 굉장히 귀한 걸 우리 속에 준다 귀한 걸 촉발시키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말씀 듣다 보면 제가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인간 김두식이 너무 빨리 쓰는 사람이 이미 돼버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더 준비되기 전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늘 쫓기면서 뭘 읽더라도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제가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읽고 그래서 그걸 저의 다음 책에다 쏟아내야 되고 이런 강박 속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시를 읽기가 참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많이 어루만지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게 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게 나오는데도 매일매일 워낙 쫓기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게 내가 이렇게 시를 잘 못 읽는 거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드네요 아이고 되게 오늘 하여튼 저를 좀 보게 된 시간인데요 요즘도 이 시를 쓰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시 쓰기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쓰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선생님 뭐 읽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쓰는 사람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그거 참 어려운 후진 질문이죠 막연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어루만지다라는 책 속에서 시에게 가는 길 이라고 해놓고 몇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하고 제안하고 제안하고 있는 바드를 사실은 삶 내 삶의 어떤 또 사물들과 세계에 대해서 그 시 읽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초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 사이에 그게 시쓰기가 그게 시쓰기라고 시를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볼펜에 대한 시쓰기라는 건 볼펜을 어루만지기 인 거죠 볼펜 곁에 오래 머물러서 이 볼펜의 지니가 나올 때까지 피어오르기를 그걸 위한 내 어떤 마음의 애쓰음과 마음의 염과 사랑의 투입과 이런 것 속에서 볼펜과 나 사이에서 애가 베이기를 말로 이루어진 아이가 배에서 태일 수 있으면 그게 시 그게 시 아닐까 뭐 그런 막연한 생각 하는 데서 쓰는 것과 읽는 게 사실은 다르질 않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를 이렇게 읽기에 애쓰는 일 그게 뭐 꼭 십분 아니겠죠 그게 음악이건 예술이건 특히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를 구현하고 있는 이것들을 접하는 이걸 제대로 하고자 애쓰는 일이 정말로 사랑의 기술 삶의 기술 이런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는 어쩌는 등 헛소리를 제가 늘어놨습니다만 그 얘기의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가 그때 나오는 어떤 참말 시를 한다는 건 글짓기를 막 남눈에 딱 띄게 잘한다는 차원도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참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말 지어낸 말을 하려고 가 아니라 참말 참말 말을 산 말 그리고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 뭔가 그걸 꼭 미스코리아 같이 이뻐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산 힘과 매력이 있는 말 참말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참말 참말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게 옳아 트루야 폴스가 아니라 이걸 말하는 게 이런 참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마음이 담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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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랑의 참이 구현되는 형식이야말로 그 애기 아닌 그런 말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 악이 그런 것이 그런 게 시 그게 노래 건 시건 뭐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선생님 마음이 너무 잘 전달되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앞으로의 저술가 활동 저희가 선생님 시집이 19년에 하나씩 나오면 이제 2006년에 나왔으니까 한 9년 흘렀으니까 한 10년 기다려야 다음 시집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가요 잘못된 질문인 거죠 곧 낼 겁니다 준비 중이시군요 지금 곧 낼 겁니다 시집 시집을 이제 저 밖에 박신규 장비문학팀장님이 세져보고 계시는데 원고를 독촉하는 자가 지금 밖에서 보고 있네요 지금 독촉자가 저도 지금 밖에서 저의 원고를 독촉하고 있는 황해수 팀장이 저를 보고 있거든요 쓰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참말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시집에 가만히 좋아하는 시집에 실린 시들이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정말 잘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원래는 황해숙 팀장한테 우리 김사인 선생님께서 빨리 말씀하시게 또 약속을 해놓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느리셨는데 혹시 문의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느려서 좋았습니다 시를 읽는 마음하고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 선생님 말씀에 몸을 싣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내공이 상당하십니다 제 얘기 듣는 사람들은 막 답답해가지고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는 평소보다 좀 빠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는 책에 대한 책에 대해서 사실 늘 좀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책은 그냥 책이어야지 책에 대한 책 시에 대한 책 이런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정말 아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길잡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시를 어루만지다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참 좋은 시를 향한 길잡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야말로 두 분 귀한 분 이 보석 같은 분들을 뵙게 되는 기회라서 정말 저야말로 아주 행복하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긴 시간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문학블록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의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신 김사인 선생님의 잔잔하고 차분한 말씀을 듣는 내내 시인의 영혼과 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냥 차분하고 진지하실 것만 같은데 그 말씀 속에서 위트가 느껴지고 오랜 운동과 사회 참여 경험이 숙성되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게 해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가까이서 시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기도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히 이 겨울에 따뜻한 시집 한 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문제는 시가 아니라 시를 읽을 여유를 찾지 못하는 저의 상태 여유를 어딘가에 가져다 버린 저의 마음이 라는 그런 깨달음도 얻었네요 무엇보다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원 유군백, 홍보에 지은영 김종규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